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국에 긴급 정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이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에 폭격당한 지 하루 만입니다.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면서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가 이어지는 중입니다.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. 현지시간 2일 우크라이나의 전국적인 긴급 정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드론과 미사일로 폭격한 지 하루 만입니다. 우크라이나 전력망 운영사 우크레네르고는 텔레그램에서 이번 정전이 산업과 가정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. 우크라이나 언론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자포리자, 도네츠크 등 5개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폭격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러시아군이 발사한 드론과 미사일은 100개로 파악됐습니다.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미국 정부가 밝힌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. 하지만 뒤늦은 결정이란 비난도 나옵니다. 이미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하루키우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러시아와 사방의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며 외면했다는 겁니다. 우크라이나 정부도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 제안을 풀어준 데 감사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블링컨 장관의 러시아 공격에 대한 발언 가운데 필요에 따른 조정에 주목해 러시아 본토 공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해석했습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